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총급여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된 나의 예상 신용카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입력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에서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월 100만 원씩 썼다면 올해 소득 공제 금액은 지난해보다 130만 원이 증가한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 육아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한 돈은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 홈텍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